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외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라는 말과 아주 멸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시 준비로 시작해서 취업준비, 결혼준비, 출산준비, 육아준비, 성진준비, 사업준비, 준비 많죠. 심지어 이 황혼 이혼도 준비를 한답니다. 준비를 평생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소송하고 이 황혼에 대해서 법적 공방까지 해서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계속 준비하는데도 또 뚫리고 또 뚫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3,700명이 타고 여행 다녀온 크루즈 선박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20명, 30명, 40명 계속 지금 늘어나서 그 전체가 다 그야말로 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런 상황들 수없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야말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생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평생을 엉뚱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인생은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뭐냐 결론적으로 상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죽도록 준비합니다. 평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남들보다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가지고 권력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등등 그렇게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다 뭡니까? 결과적으로 바벨탑이다. 그런 결과가 낫지요. 상세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다 무너진다.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육적인 사람은 서론의 장 살다가 서론을 다 무너지.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성공만 보여요. 물질만 보여요.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 전부다. 그것이 인생 본질이에요.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우리는 영적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에 도전해야 돼요.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영적 본질을 평생 준비한 그리고 멋있게 마무리한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세례요안입니다. 세례요안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삶을 살았어요.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 세례요안을 보면서 영적 이정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정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례요안은 초림의 주님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배해 놓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이 희양생활이다. 불신자하고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삶의 내용이. 무슨 가치, 무슨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이 다르다고요. 여기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요한이 보여준 영적 본질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그때 예, 세례의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배기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네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의 이 표현은 새로 어떤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잘한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탄생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을 해 계시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그렇게 오시게 되고 그곳에서 마무리되요.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고향이 아닌 갈릴리 나살에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도 다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는 본문에 나타난 세례요한의 등장 이것도 이 사람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사람이 성취된 것이다. 철저하게 이 마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그대로 예수님 탄생부터 이 세례요한 이래까지 전부 다 예언되어졌다. 여러분도 삶 속에 이 마태처럼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증거를 딱 보여줍니다. 이래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언제 태어났느냐?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렇게 제사장 세가레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것도 이 두 부부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세례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기 전부터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세인으로 임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세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그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에 앞서서 거기를 닦는 역할을 그렇게 해라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세례요한은 유대광야에서 회개와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와 물세례를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믿도록 준비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허감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구약 말라기가 끝이 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라 그럽니다. 이 중간기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었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사이 이 중간기를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말씀이 안 오니까 온갖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허감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 한마디로 영적 재앙지대가 되어버려 있는 현장에 세례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허감 현장에 삐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세례요한이 한 게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독특합니다.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였어요.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 태산을 넘어 험구해 가도 예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천국인데 지상천국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지점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주 정확한 보험을 증거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누가 보험 7장 28절에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 큰 자다 그랬어요. 최고 큰 자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인류 구원할 메시야가 오늘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 장세기 3장 허감이 가득한 이 세상 현장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보험을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보험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뭐라 그러느냐. 선지자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서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 이 세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일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보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죄가 사해 주는 제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잡혀 고통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역사일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만이 정확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들은 자의 사명이 있음을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사명자야. 상세히 3장 6장 11장이 설명하는 불신자들의 이 인생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전부 다 우상순위예요. 이 땅이 없어질까 그야말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로 하다가 영경문제 걸려서 후손들까지 다 고통당하는 것이 불신자. 저들에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무슨 답을 줘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3절 오직 성령 충만.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이 길밖에 사주팔자 운명 젖어서 빠져나온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두 제수가 앉아 대화를 합니다. 한 제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 말만 제대로 좀 들어주었다면 그 충고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내가 이 시세가 안 될 텐데 라고 한탄을 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사람들 말만 듣다가 이 시세가 되었는데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쩌란 말이냐.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사람 말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람의 말은요 불완전합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 듣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다이더가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푸른 말을 꽂혀주시더나 나의 오해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사세요. 세상에서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런 계획 저런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요. 다 바벨탑이에요. 세상 지식 아무 소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다 있음을 알고 강단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이 말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금방 두고 다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오늘 설교 뭐 들었지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 다음 날은 깜깜해.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려요. 영화를 안 풀어봐도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누구 말 한 마리 들어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전달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잡아. 기분 나쁜 말 한 마리 들으면 1년 가. 기분 좋은 말 들으면 한 달 가.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도 안 가. 그래서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있어서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대여 실행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잡고 그걸 실행하고 선포 세 가지. 말씀을 잡았으면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따라서 말씀 잡고 말씀 실행하고 말씀 선포하자. 이게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니까. 늘 깨어있는 삶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선지하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하여 이만한 정글을 실제로 처음 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격 치우자입니다. 7절을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버가 진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넝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유대사회는 사회를 자지우지하던 지휘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무슨 짓을 하나 살펴보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하고 베푸는 세례 이것이 지금 유대사회의 큰 이슈가 됐어요. 유대라는 게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정말로 경비를 받는 이러한 이 지도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이 말이. 이 마귀 새끼야. 그 말이. 겁나는 말이에요. 이게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지금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 보고 혼를 낸 적이 있는데 이승임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겁나는 말이에요. 지금. 다 뒤엎어버리는 말씀.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두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종교생활을 온 이 상태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 모든 우상수빈자들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의 요한처럼 외치해야 됩니다. 이걸 외치어야 돼요.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성공하기 전에, 돈 많이 벌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뭐가 가지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해결되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지금.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다 구원한다고 생각하냐. 나 못해 신앙이라고. 나 우리 집안에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 구분한테 생각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 10절에 보면 임박한 심판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불에 던져. 찍혀. 도끼 날이 나무뿌리에 놓여졌다는 것은요. 심판이 아주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의 하늘이 건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본문 11절 11절에도 보면 사도밥 이 세례 요하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은 심판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겠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성령을 부어주심 여기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신적 신분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신이 아니고는 성령과 불 세례를 줄 수 없다. 불 심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언대에서 만민의. 이것이 마가다랍방에 임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하는요. 자신은 오시는 예수님의 신을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당시에 천안종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다 그냥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딱 들어오면 신발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신발을 정리해요. 나는 그것까지도 할 수 없다.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다. 나를 마치 이 시대에 살릴 선지자로 자꾸 쳐다보는데 나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오시는 그분은 난 그분 심도 못 들어 종될 자격도 없어.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알고 온 모아 곶간에 죽적이는 모아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안했느냐.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를 해야지요. 대화가 뭐예요? 그분과 대화를 속삭여야죠. 그게 뭐예요? 24 기도예요. 기도 속삭여야죠. 뭔 염려를 하면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염려 걱정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다 죽게 맡겨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편안해요. 기독교인들은 걱정, 염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해. 얼굴이 달라. 표정이 달라. 늘 편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치 그릇 안에 천사 같대. 아멘. 인상 세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없단 말이에요. 상급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신 현장. 이런 영적 기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저주의 창세의 3장에 빠져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속수무척으로 저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병을 어떻게 해요?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백신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백신 개발이 안 돼가지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치료제 백신 이걸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뭡니까? 특정 질병이나 혹은 병원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후천성 면역을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 백신이에요. 후천성 면역이 무슨 말입니까? 백신을 접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면역체계가 몸에 생겨가지고 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이 미래의 침범에 오는 균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몸이 빠르게 그 균하고 싸워 이기도록 몸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백신이 다 있어가지고 전혀 당하지를 않아요. 대체해내버려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재화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회복되어 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백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은 영적 문제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재앙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세상에 36장 10장 나와서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장악할 수 없어요. 절대 상관 못합니다. 이게 나갈 수 힘을 주십니다. 이 영적 백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신 이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고 가서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사단에게 전념이 돼서 온갖 질병을 다 걸려가지고 온갖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찾아가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황하고 있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바르시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여름에 찾아가서 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오는데 1인 1교회가 운동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영혼 그 영혼 살려내야지. 아무리 지나고 뭐예요? 지옥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 그 핏값을 내가 찾겠다. 너 복음 들었지 않았냐? 너 영계에서 정확한 영경메시지 듣지 않았냐? 너 영적 비밀을 알지 않았냐? 예수가 그런 사실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런데 왜 맨날 만날 친구가 말하지 않았냐? 그 핏값 내가 내가 찾겠다. 여러분 영적 백신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각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영계 모든 중도들. 현장 회복의 이 시급성을 가지고 영적 백신인 예수 거이소를 퍼뜨리는 영적 치유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유명한 크리스 주크라는 분과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이 두 분이 컨설턴트 회사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연구를 했어요. 우주순처럼 많은 기업들이 생겨놨다가 또 문을 닫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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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가 심도 있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느냐. 그 기업의 창업자의 가치 그 기업을 창업자의 사고방식 이 창업자의 태도 이것이 계속 유지 개성되고 있더라. 그게 공통점이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자의 정신 창업자의 정신이 기업에 다 묻혀 있어. 모든 종업원들이 창업자가 가졌던 그 창업자는 지금 없는데도 그 정신을 가지고 전부 기업의 봉사 헌신이라고 하고 있더라.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역들을 그렇게 역량 있게 창출해 나가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영적인 삶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바탕. 여러분 개인이 성장하고 여러분 기관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 창업자 정신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창업자가 누구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 그 얘기 맞춰야 돼요. 여기 일심 전심 지속의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에요.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토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바울처럼 천국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언제나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받을 준비 썩어 없어질 멸류관 아니라 영원히 석지 않을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창업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 소원을 맞추는 거에요. 영계 모자신도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선택받아서 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게 우리의 근본적 사명이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재창조의 삶 이 속에 24 복음 제자의 삶이 있다. 우리 영계 모자신도들 한 시대에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대한 기중한 이 영적 백신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또 여러분 주위에 주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두단일을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영계 성도들 모두 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쓸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사서 이 말씀이 삶 속에 날마다 적용되어서 실행됨으로 열매맺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선지하당 사명을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하늘로부터 나리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풍성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사서 예수 속에서 롬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